우와! 뭐야 이거!! 우와ㅏㅏㅏㅏㅏㅏㅏㅏ... 으흐... 어 뭐야 뭐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자 오늘도 다시 가까운 모드 쇼케이스 예 adam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보고 이제 스킨을 좀 바꾸라고 하는데 아직.. 이 스킨은 더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가져온 모드는 미친 TNT모드라고 이게 크레이지 TNT라는 명칭인데 모드가 저번에 TNT 추가모드를 했었잖아요 근데 TNT가 추가됐는데 이건 별로 없어요 뭐 27개인데 엄청나 TNT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 TNT모드를 제가 리뷰해보죠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TNT는 이 C4 TNT라고 하는건데 이 C4 TN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10번은 간단해요 그냥 이런겁니다 보셨죠? 그냥 바로 직불 그리고 이제 드릴 TNT는 저번에 봤던 것처럼 드릴이겠죠 밑에 땅을 바바바바바밤 하고 파는 이거 보세요 우와 근데 뭐야 멘트까지 다 파네 그냥 대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거는 플랜트 TNT라고 이게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빨간줄이 그어져있거든요 뭐 빨간줄이 그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빨간줄이 있지 양이 있거든요 양이 그냥 즉바로 사라집니다 와우 다 비슷한거 같은데 TNT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 여기서 한번 해보십니다 여기서 땅 와우 와우 어메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TNT는 어 뉴크 TNT 이거 좀 뭔가 불안합니다 생긴게 불안한데 아 이거 한번 터트려가지고 여기 생긴게 불안하다 뭐야 아리 뭐야 However 워 와 아 렉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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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리구 와아 와허허허허허허 와아아아아아 와 대박. 진실 와아 와 어떻게 이렇게 터져, 텐티니까 와 자, 그 얘 대박인데 와ぁ핳 야 땅이 어떻게 이렇게 파져 와 진짜 징그럽다 자, 그 다음에 TNT는 이제 멘털? 멘테.. 매테오 아 메테오 메테오 TNT인데 메테오 TNT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메테오처럼 떨어지나? 오 자 터집니다 자 과연 어떤 TNT인지 쏩니다 아 렉 걸렸나요 오 헉 그냥 메테오처럼 떨어지는가봐요 이거는 뭐 그냥 허접하고 자 그 다음에 TNT는 체인이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른데로 가고 와 이거 장난아니다 그냥 땅 하나가 사라지네 저정도면 그냥 대한민국 서울은 사라지겠는데요 에 자 그 다음 TNT는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즉발 즉발 TNT네 즉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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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바로 그냥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어 자 그 다음에는 데이 TNT라고 이게 뭐지? 뭔 TNT지? 오 아 나이 아아 시간을 바꿔주는 TNT네 타임머신 TNT 아 이거는 그러면 나이트 TNT니까 이건 밤으로 바꿔주나 설마? 오오오 진짜 많네 우와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침 야 타임머신 TNT 같은거네 거의 자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거는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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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자 그 다음 TNT는 자 이제 이제 이건데 이거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아우 방구 말했거든요? 뭐야 헐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뚝 사라지네 원 생긴거 보니까 원 모양으로 해주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 뭐야 어? 뭐야 이거 생긴게 왜 이렇게 생겼지? 자 갑니다 더피 뭐야 에이 허접하네 더피 TNT 라고 써있는데 이게 한참 허접한데요? 이거 허접하네 에허접합니다 허접합니다 허접하고 자 그 다음 TNT는 보시면 이제 어 인센이건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이거는 와아 아 이거 불을 이게 주위에 불을 번지게 해주는거고 그 다음에 처크 TNT라고 이거는 뭐지? 자 이것도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어 이거 좀 처크 초크? 처크? 모르겠다 뭐야 홀! 아 잠시만요! 아 이거 오바야 내 CPU 터져아아아아앙 아 잠시만요 곧있지 와 대쓰네 와 이거 TNG 뭐야 뭐야 어 어 어 대박 안 돼 binnen 커 Pike 터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우와 대박 이뻐 와 우와 여 유산 빌딩 사라진 거 같에 우와 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야 대박 이거 야 이거 언제 밑에까지 다 돼 우와 와 와 대박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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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 터져? 잠시만요 손 좀 줄입시다 와아 야아 야아 이거 언제 터져? 아 이거 언제 터져? 너무 많잖아 TNT가 야아 진짜 아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이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쌍 빌딩 같은 TNT가 다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 TNT는 이제 HTNT라고 이거 한번 터트려보겠습니다 저건 아직 멀었.. 저건 조금씩 사라졌네 야아 자 그 다음 TNT는 이제 HTNT라고 이걸 한번 터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뭔가 불안하거든요 아 뭐야 끝이야? 뭐 허접하네 이건 허접하네 이건 허접하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또 한번의 CPU 강타 지금 마크가 멈췄스 야 미치 야 이거 개쩐다 야 이거 뭐야? 어? 홀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너무 센데 TNT가 하 하 와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이렇게 됐고 하 하 진짜 자 그 다음에 TNT는 이제 어 시얼 이거 돼지 모양처럼 생겼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돼지를 소환해주는 TNT구나 아 아 이야 됐고 돼지를 조금 소환해요 뭐야 뭐야 아 따챤 따챤 따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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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는 나는 레인이라서 있길래 비가 오는 TNT인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네 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자 용암 TNT 자 아 아 역시 그림대로 용암이 만들어지네요 자 됐고 어 이제 소개해줄 TNT가 얼마 안남았는데 어 이제 미친 TNT의 끝이 보이네요 자 이거랑 아 이거 좀 불안해요 9,000개인데 쓰읍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TNT는 이제 아일랜드 TNT라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섬을 만들어줄거 같아요 땅을 파서 그 위에 지면으로 항상 봤던거 같아서 이거는 좀 역시 역시 제 말에 왔죠 지면 위로 땅을 지면 위로 올려주는거고 그리고 우울 TNT 이거는 쓰읍 양털을 만들어줄거 같은데 역시 역시 오 뭐야 양털이 좀 이쁘다 와 죄다 양털을 만들었네 우와 오 대박 자 그 다음에 스노우 TNT는 당연히 알다시피 알겠죠 눈이겠죠 야 야 스노우 TNT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거미 줄을 치는건가 설마 거미줄을 치는건가 뭐야 번식이야 뭐야 뭐야 자 레인보우 갑니다 뭐야 레인보우 TNT 아 잠잠잠 멈췄거든요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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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오 개이뻐 우와 우와 으하하항 あれ잉보 저길을 떠라서 레인보우 저길을 따라서 레닛 고 DYou Knowledge Let It Go Do You Know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선 diesem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건은 슈퍼소닉 이런 TNT인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소닉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와우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아 이거는 그냥 돌과 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TNT인가 겨누와 진료처럼 와우 어 대박이다 이거 이거 대박이다 자 그 다음 트롤 TNT 이거 다들 알지않으시피 뭐야 이거 우와 아 트롤 TNT는 트롤이 트롤이 번식을 하네 트롤끼리 어 번식을 하네요 약하고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 오버 9000 TNT 야 여러분들 오버 9000 TNT 과연 어떤 TNT인지 하 갑니다 애돌bian 마 내 컴투를 터질걸 많이 하고 오버 9000 TNT 에있이 소나 어 뭐야 자 TNT가 버싱을 하고 있어 대박이구 아 뭐 그렇게 그런건 없네 그냥 9,000개씩 터진거 같고 아 뭐야 별로네 나는 한 번에 9,000개 터진다 아니 별로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TNT거든요 아 레인보우 블록이구나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저의 모드쇼켓 다 끝났는데요 어 뭐 새로운 TNT라서 그런지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그냥 이정도면 지구 같고 거의 자 뭐 이렇게 해서 진우의 예 럭키블럭 아 럭키블럭 야 너 럭키블럭이 이리 배웠어 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예 모드쇼켓이 끝나봤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 저처럼 컴퓨터가 좋으면은 한 번 예 도전해보실만한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치인 TNT 모드 크래지트 TNT 모드 자 이걸로써 진우의 모드쇼케이스 마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은구대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뿅 오늘 영상으로 보내셨다면 าร crear 럭키블럭 드세요 라고 생각해보는 꼭 하겠습니다